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릭쌤입니다. 오늘도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썸네일로 보셨듯이 영국의 대관식에 관한 정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세계사 공부를 해보신 지가 꽤 오래 되셨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단어들만 통해서 연상을 하는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시행이 되고 있는 대관식을 통해서 현재 영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영국이란 나라가 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오늘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느긋하게 정보와 상식을 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들으신 만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의 70년 만에 영국의 대관식을 보게 되는 처음으로 TV로 중계를 한 게 언제냐면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이후에 처음이 된다고 합니다. 즉 70년 만에 대관식을 우리가 앉아서 쉽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TV가 엄청나게 영국에서는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관식이라는 것은 유럽의 12개의 군주 국가 중에서 영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대관식은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영상 몇 시간 후에 되면 뉴스나 또 전세계 매체들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그곳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죠. 웨스트민스터 교황청 대성당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정 근처에 위치한 대표적인 종교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황청 대성당은 11세기에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영국의 국왕, 여왕의 주기식이 이곳에서 치러지고 있죠. 이외에도 여러 유명의 인물의 장례식 등 많은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교황청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교황청의 대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큰 중세 시대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도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열리게 되는 영국의 대관식은 장장 3일 동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의 교회에서 대관식의 축하 종소리를 연주를 아주 동시에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종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종어를 울리는 종소리꾼을 미리 모집을 지금 영국에서는 했었고 그에 대한 인원이 대략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국이라는 나라, 우리 대형제국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영국은 4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국, 스커트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은 대개 영국이라고 불리우며 영국을 구성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국가 중에서. 스커트랜드는 석유를 가지고 있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들에서 독립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영국의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스커트랜드이고요. 사진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죠. 웨일스는 서쪽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낯익은 단어의 국가들이죠.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 북쪽의 일부이며 영국 북동부 쪽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된 영화들을 보고 중세시대에 칼싸움을 하는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중세시대의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조금 실감이 좀 나실 것 같은데 그러나 국방과 외교 경제 및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시작을 하는 영국의 입헌군주제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입헌군주제는 국가가 군주 즉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왕이나 혹은 여자인 경우에는 여왕이라는 호칭으로서 군주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권력을 일부 제한해서 헌법적으로는 규제하는 체제입니다. 이것은 군주의 권한이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이지는 않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절대적이었죠. 무제한적이고 이리와 그러면 이리 오는 거고 무릎 꿇어 그러면 꿇는 그런 시대였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절대적이지는 않고 대신 국가의 다른 기관들이 군주의 권력을 제한을 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이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한 영국의 군주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대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주는 총리를 임명하고 법률을 서명하며 최종적인 서명이죠. 국가 대표로서 다양한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대개 총리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게 되고요. 군주는 헌법적인 제한 하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는 군주가 지위와 표절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단어를 좀 하나 상식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The Crown Est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중세시대부터 있었던 왕제도라면 자기의 땅이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있고 자기의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The Crown Estate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영국의 국가 재산으로서 영국 국왕이나 여왕의 개인 자산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재산으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유하는 국가 자산이며 주로 부동산과 해안, 해저 자원, 그리고 일부 특허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The Crown Estate는 왕실 국유 재산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1760년에 대형제국시대의 국가 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왕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조선시대의 왕실의 재산이었던 것을 1760년도에 이것을 전부 다 국가 재산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현재는 왕실의 관리를 받고는 있지만 왕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서 수익금은 국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도로, 그리고 해저 자원, 부동산, 해안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특허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입에 있어서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도로를 지나가면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가는 통행세를 내야 된다 이런 돈들이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The Crown Estate는 부동산 관리와 임대, 개발, 해양에너지 및 육상에너지 자원의 관리를 하고 관광산업 등을 다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 예산에 기여를 하며 주요한 부위와 분야 중에 하나인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The Crown Estate입니다. 지역 경제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제 재정이 들어가서 그 재정을 통해서 왕실에 필요한 돈과 또 이용 자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국의 왕실에 재산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전부 다 국고로 환수를 하고 재산을 전부 다 국가를 반납을 했겠느냐? 아니겠죠. 영국 왕실의 정확한 재산 가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고서와 추정에 따르면 영국의 왕실의 총 자산의 가치는 수천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영국 왕실의 자산은 왕궁이 있고요. 부동산, 미술품들이 많겠죠. 오래된 그림들, 조각상들, 보석, 고귀한 가구, 포니처들 정말 많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대부분이 국가 재산이며 일부는 왕족의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딱 세퍼레이트가 돼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민의 세금 중 일부가 왕실 국가의 지출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자산은 국가와 왕족 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서거를 하게 됐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왕실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부분은 엄격히 분리되어서 관리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브스라고 있죠. 포브스에서 추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국 왕실의 재산이 대략 28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얼마나 될까요? 38조 94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왕실의 영지는 190억 달러 정도 정확히는 199억 달러로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약 27조 원 정도로 왕실 구성원의 개인 재산이 또 있다고 합니다. 철스 3세의 개인 재산은 랭커스터 공작 영지를 물려받은 유산 수익금이 있고요. 그것은 대략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철스 3세가 상속받은 액수는 5억 달러, 약 7천억 원 정도로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영국의 왕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면제입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왕실의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의 가치가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 파워에 대한 가치를 또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영국 군주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한번 그 부분 짚어봅니다. 영국의 군주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와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죠. 전통적인 권력과 유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시대가 바뀌면서 제기가 되고 반론과 반감이 시작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군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처럼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혈통과 상속을 통해서 권력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제도죠.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군주가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영국에서 선출된 정부나 의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군주의 권력은 상징적인 것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 실제적인 권력은 선거에 의해서 선택이 된 정부와 의회에서 맡겨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셋째로는 군주는 상속된 지위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건강이나 만약에 인격적인 문제, 다이애나의 문제라든지 또 찰스의 일가에서의 어떤 성관계된 문제들, 이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군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반적으로 군주제야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권을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으시겠죠. 어떤 왕은 상당히 업적이 많고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어떤 왕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왕이 왕으로서 행사를 했거나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그 왕이 없어졌나요? 그 왕이 죽을 때까지도 있었던 왕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일부 사람들은 영국의 군주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군주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영국의 군주제가 민주주의와 전통,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는 아주 독특한 제도임을 전세계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영국 내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군주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움직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이냐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이 서거를 한 이후에 사실 그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대 사이는 군주제의 지지가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내에서 국민들이요. 하지만 최근에는 60%대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내가 봤을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군주제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군주제나 왕조가 지배하는 국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추세적으로.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자유 등의 가치가 강조가 되며 권력 분산이 더욱 중요시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분립을 시켜놓은 이유는 견제를 하면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법에 있어서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국가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영국의 군주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영국의 군주제는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 특히 전통, 역사, 문화 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영국의 국민들은 여전히 군주제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문화적인 상징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프라우드한 겁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신사의 나라인 만큼 족벌, 자기의 출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아가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사의 나라고 우리는 족벌 자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상은 틀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군주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군주제의 개혁이나 폐해지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주제가 민주주의의 인권, 편등 등 가치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인데 특히 최근에 역사적으로는 수십 년 전이긴 합니다만 있었죠. 다이애나 공주의 사건 등으로 군주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국의 군주제는 여전히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자유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에 군주제 폐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 국왕이 군주를 맡은 연방, 영국의 연방, 외국의 15개국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스페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영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국왕이 군주를 맡고 있는 영연방, 외국이 15개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를 하면서 영국과 옛 식민지인 영연방 국가와의 관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텐데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은 굉장히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안 관계상 찰스 황태자라든지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호주, 뉴질랜드 등은 찰스 3세를 세 국가 원수로 인정을 했지만 다른 영연방 국가는 더 이상 군주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화제의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예간 가디안에 따르면 영국의 연방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찰스 3세의 주기를 즉각 선포를 했고 호주에서 영국 국왕의 주위를 대의리하는 데이비드 헐리 호주 총독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찰스 3세를 국가 원수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저신다던 뉴질랜드 총리도 찰스 3세의 주기로 뉴질랜드와 영국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연방은 영국과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이 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15개 나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앤티가바부다, 바마 등은 영연방 왕국으로부터 영국 왕이 군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연방 왕국은 왕실을 대의리하는 총독을 두고 영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이 된 영연방이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 그것은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말 바쁘게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영연방과 관계 맺은 나라들마다 가서 정말 친밀도를 행사하고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하는 패밀리다. 이런 내용의 로비와 또 국가적인 위치로서의 영향을 여왕의 영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인 194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평생 영연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52년 즉 이후에는 각국의 방문을 여러 번 하면서 결속력을 높여왔고요. 그러나 최근에 영연방 내에 균열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추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군주제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가 되면서 영연방 다수국가가 공화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에 카리브의 섬나라인 바베이도스가 독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더는 여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영연방 왕국의 일원인 앤티가 바부다도 여왕 서거 4월 만인 11일 공화제 전환을 위해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화제를 택하려는 움직임은 자메이카, 바마, 벨리즈 등 카리브해에 다른 영연방 국가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공화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특히 호주가 그렇죠. 그러면 영국의 군주제와 아주 친밀하게 관계가 되는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영국의 군주제는 영국 외에도 영방 국가에서 계승을 하고 있는 체계에서 영국 외에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마, 그라나다, 판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5개 국가에서 영국 군주를 각각의 국가의 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5개 나라에서는 영국의 군주를 자기 나라 국가의 군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를 통틀어서 영국 연방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거를 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부터 또 짚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의 여왕이었습니다. 1952년 2월 6일부터 영국 왕위에 올랐으며 이전에 그녀의 아버지인 조지 6세 왕이 1952년 사망을 하면서 여왕이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심볼이었고요. 역사상 가장 긴 통치기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 중에 한 명이 되었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대간식을 갖고 있는 3세는 누구일까요? 엘리자베스 2세가 22살에 낳은 장남으로서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되어서 70년간 왕세자로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하면서 70년 만에 영국과 영연방 왕국의 국왕으로 새롭게 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 영국의 국왕 중에서 가장 고령으로서 73세로 지금 주기를 하는 거죠. 가장 고령으로 주기하는 국왕이 됩니다. 윌리엄 4세가 64세로 주기를 했었던 가직기록으로서 그것을 경신하는 겁니다. 1685년 찰스 2세 국왕이 세상을 떠난 지 337년 만에 탄생한 찰스라는 이름을 쓰는 국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찰스 3세는 현재 세 나라 이상의 국가수장인 유일한 사람이 되고요. 또한 현재의 기준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거느리는 국가원수이며 가장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거느리는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가 거느리는 면적이 자그마치 러시아보다도 넓고 인구는 일본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본인의 침실 바로 옆에서 아기방을 두고 생후 2개월 동안 찰스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기에도 적혀 있고요.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후광과 세련된 외모의 젊은 왕자라는 점으로 인해서 지금의 월리암 왕자만큼이나 영국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 전인 1980년에는 무려 국민의 70%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조기 퇴위하고 찰스 왕세자가 직위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영국의 현지 여론조사까지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실은 1981년 2월 24일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약혼을 공식 발표를 했었고 5개월 후인 1981년 7월 29일 전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거행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리우는 20세기의 힌데렐라로 불리우며 새로운 왕세자비가 된 이 다이애나를 본 세계에는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그 당시에 열광을 또 하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부가 앞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찰스 3세와 다이애나 사건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찰스 3세와 다이애나의 이혼은 세간의 기대도 미치지 못하고 큰 충격을 줬었죠. 이후에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992년 찰스 3세와 다이애나는 이혼을 공식화하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후 다이애나는 왕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활동을 추진했었고 여러가지 자선단체나 기부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다이애나는 자신과 함께 탑승한 차량이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왔으며 그녀를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다이애나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와 의혹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사실로 확인된게 아직은 없고 다이애나의 죽음은 여전히 세간에 많은 슬픔을 안겨주는 미스터리 사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이후에 계속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들 상당히 역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랜 장기간 동안의 여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또 짚어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69년간의 장기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뤄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군주로서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여왕이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 2월 6일 이후에 영국 군주로서 69년 동안 통치를 하며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서는 영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 자선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오다가 서거를 한 거고요.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왕권 강화를 했던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을 국제사회에서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녀는 국제회담에서 참석을 하며 영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한번 방문을 했던 적도 있죠. 여러 대외 문제에 대처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러가지 대외 문제에 대처하는 그 역할을 돈독히 했었고, 또 여러 차례 국내 및 국제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대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 유지와 체력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높은 건강 체력 유지를 하고 있었으며, 매일 일정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많은 전세계 사람들한테 건강 유지법이라는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활약을 하면서 운전하는 모습도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왕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왕실만이 운영하는 비용이 황금마차서부터 왕관서부터 저렇게 대관식을 할 때 돈이 많이 들텐데 운영비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영국의 왕실의 1년 운영비용은 2021년 기준으로 약 6,700만 파운드, 아나로는 1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영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며 왕실의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비용에는 왕실 구성원들의 월급과 경비, 건물 유지 보수 비용, 국외의 대표단 비용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왕실이 지불하는 공식적인 세금인 소득세와는 다르며, 이외에도 다양한 수익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국의 대관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시는 시간에 따라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미리 보실 것을 알고 미리 이 영상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영국의 대관식은 영국 군주가 즉위 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의식으로서, 영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식은 영국 군주가 왕관을 쓰고 영국 교회의 대주교로부터 성직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의식입니다. 엄중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영국의 대관식은 대개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진행이 되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대관식을 앞서서 군주의 직위식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대관식은 영국의 국민들에게 국가의 안정과 영광, 그리고 군주의 존재와 통치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대관식은 역사와 전통에서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의식 중에 최고의 의식으로서, 수많은 시대와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대관식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각국의 대통령들과 대표자들이 다 참석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각 나라마다 다 참석을 합니다. 영국의 찰스의 대관식, 그렇다면 초대받지 못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6위 거행이 되는 찰스 3세 영국의 국왕 대관식에 초청받지 못한 나라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형제, 의형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벨라루스가 있죠. 포함한 7곳이라고 로이타 통신이 2일 발표를 했었는데요. 로이타는 영국 통신을 인용해서 영국이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미얀마, 미얀마는 왜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인권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베네주엘라 지도자에게 대관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있느냐? 있습니다. 북한에는 영국의 영사관이, 대사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집행에서는 북한에다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대관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금 현재 영국은 정말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죠.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7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비해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 비용이 최소 1억 파운드, 1685억 원, 거의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물가로 고충을 겪는 상황에서 이 대관식에 1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아주 영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8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대관식과 윈저성 콘서트 등 축하 행사들이 왕에게 어울리는 파티가 될 것이고 그에 걸맞는 가격표가 붙을 것이라며 영국의 납세자들이 적어도 1억 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도 샤얼스 3세의 대관식에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비용의 2배인 1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53년 이후에 2023년의 대관식을 하는 건데 2배가 든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는 인플레이션 따지고 물가 지수 따진다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영국의 현재의 경제 사정이 문제인 거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비용은 157만 파운드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56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즉 944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953년에 과거보다는 보안비용이 더 늘어난 것이 대관식 비용을 끌어올린 유인 중에 하나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리퍼블릭 그레이엄 스미스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억 파운드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납세자가 지출하기에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타임은 찰스 3세의 화려한 대관식이 수십 년간 계속된 고물가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영국의 암울한 경제 상황과 극명한 대조가 되고 있다 라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의사, 교사 등 수십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런던 히스로의 공항 직원 등도 파업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고 대관식 축하 행사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 라고 타임은 말을 하고도 있고요. 그레이엄 대표는 1억 파운드를 한 사람을 위한 포레이드에 쓰는 것보다 공공서비스, 노숙자, 빈곤 문제 등에 쓴다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대관식에 대한 영국인들은 생각을 어떻게 국민들은 특정 단체들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죠. 영국 왕실은 이번 대관식의 13말을 간소화, 다양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때와 비교를 해서 초청 인원을 4분의 1로 줄여서 2천여 명만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 중심가를 넓게 돌았던 행진 거리도 절반 이하로 줄였고요. 하지만 비용은 2배가량 들어서 최소 1억 파운드, 약 1,7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안 문제라는 것은 시대가 또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국 경제를 휘두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탓이 있기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행사가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제가 참석을 해서 성격을 낭독하고 웨일서, 스콜틀랜드, 게이러, 아일랜더 등 영어 외의 소수 주민의 언어로도 찬송과 공연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충성 맹세 절차도 과거의 성직자와 왕조, 귀족들만 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인으로 참여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행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영국에서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대간식을 집전하는 캔더베리 대주교가 텔레비전으로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무릎을 꿇어 충성 맹세를 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하는데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난달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찰스 3세 국왕의 대간식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성인의 64%가 관심이 없다. 오태합을 했고요. 18에서 24살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75%나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10%를 기록 중인 고물가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호화 대간식이 치러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짚어보는데요. 영국의 군주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찰스의 지금 대간식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왕에 대한 내용도 알아봤고 현재 영국의 군주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해봤습니다. 또한 영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간식을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 군주제에 대한 이런 여론이 있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이유와 또 부분이 생겨날 수 있을 환경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뉴욕키다리쌤과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도 같이 알고 지식이 좀 쌓이고 또 이에 대한 상식으로서 대관식을 보시고 또 향후 영국의 어떤 주제와 이슈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자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